두 마디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그냥 버리면 돼 이거 자체가 리듬이야 모든게 다 리듬이 들어가 너는 주인공이니까 시대컴 호 리스 너 파이어 매주 하트 뿜, 뿜, 뿜 약, 약, 약 중간, 후, 돌발 찌꾸, 찌꾸, 찌딕이딕 режим 안무가 해보자 짤짤짤팍, 짤짤팍, 화렛 benutzt 라이브 아라 층간소음 댄스 저 아래측인데요 너무 시끄러워서 자랑을 못자겠어요 켄사 진짜 열심히 하네 이야.. 역시 성공하는 친구는 달라 148 149 150 마지막 하나 더 아.. 찍고 계셨네요 연습 전에 몸 풀기 위해서 150개 정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켄타와 저의 팬미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하러 왔습니다 또 오랜만에 팬분들을 만나는 거라 긴장도 좀 되고 또 설레기도 하는데 오랜만에 만난다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무대도 같이 하는 무대도 있어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몸 좀 풀고 이제 했어 나 아 진짜? 너 스트레칭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 다쳐 네 저희 연습을 진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철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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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랩을 하세요 응... 조금만... 1세기 다섯 개 넣었는데 세 갠가 더 추가했어요. 뭐예요? 제가 이틀 동안 커피를 안 마셨는데 어제랑 엊그저께 잠이 와서 미치겠더라고요. 어제랑 엊그저께 잠이 와서 미치겠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있어요. 카페인 조심하세요. 하아, 야, 예, , . 마이 쭈 복숭아 맛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과자를 잘 안 먹는데 이럴 때 하나씩은 더 맛있다 지금 마이쮸 복숭아 맛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말랑카오를 얼마 전에 처음 먹어봤는데 말랑카오 진짜 맛있어 그냥 이렇게 하는데요 토미 끝 uder. 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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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정확히 갈게요 네 왜 이렇게 뭐 너는 나의 고기야 너는 나의 고기야 계속 기원하니까 나의 바람에 날 놔 나의 바람에 날 놔 나의 바람에 날 놔 I can't control my self 미소를 지게 일종 다 해 너는 바람에 두고 너는 다 주었죠 너의 데도 미리만 아아 아아 한 번만 더 바라볼게 해돌면 돼, 해돌면 돼 전남의 루션까지 더욱이 기억할게 잊지 않을게 다시 잔잔하게 켜지고 파트 시작될 때 한 명부터 꺼주고 이렇게 꺼주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는 이제 다 티던지 아니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난 마이틴 한 상 챙기시 됐다